CCTV 좀 봅시다. 공사장에 CCTV가 어디 있어, 이 양반아. 뭘 모르면 아는 척이나 하지 마. 공사 현장에 원래 CCTV 없어. 있으면 보여줄 의향은 있으시고? 있으면 왜 못 보여줘? 없으니까 못 보여주는 거지. 분명히 약속했습니다. 아니, 근데 공사장에는 CCTV가 왜 없는 거예요? 법 위반 사항이 한둘이라야지. 그거 다 따지면 일 못하거든. 의무사한 거 아니고. 한둘도 없어요? 글쎄. 아, 있다. 다른 데는 몰라도 자제창고 앞에는 있지. 감시용 CCTV. 어떻게 알았어? 남의 건 다 떼먹어도 남들이 니들 거 떼먹는 건 절대 못 참잖아. 있으면 보여준다고 약속했습니다. 사다리 가지고 오세요. 아이고, 6시, 6시. 업무 종료네. 야, 퇴근. 퇴근, 퇴근, 퇴근. 시작하는 듯. 근로 시간 준수어. 투쟁, 카업. 싹서 퇴근해. 다들 퇴근하세요 그럼. 전 야근이 취미라서. 드디어 박고 아멘